아빠, 아기돌 하나 줄게 아기돌? 어 여기 있어 아기돌 아니잖아 그 정도면 아기돌 아니야? 가 고마워 누나 이거 봐 개나리가 활짝 폈어 맞아 자, 저희는 지금 운동경 이제 동네로 꽃구경 갑니다 찌렁 뭐라고? 엄마도 나한테서 찌렁 좋겠다 우리가 작년에 꽃구경 갔잖아 여의도로 갔다가 촬영하러 갔다가 망했죠? 그래서 그냥 왔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소하게 동네 이쁜 꽃핀데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우와 우와 이거 봐 루다야 우와 사람들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 큰 돌 줘봐 어? 아니야 그럼 돌 그만 줘봐 돌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꽃보러 왔잖아 와 루다 내릴래? 걷자 루다 그거 좋아? 루다야 하늘 봐봐 루다가 좋아하는 핑크색 꽃이 이렇게 많아 맞아 어? 친구가 꽃 찾고 있어 어 루다 너 하나 꼭 줄게 아빠가 어 나 핑크색 꽃 줘야 돼 알았어 친구 터져 물이 있어 어 물이 있어 왜 있지? 이 물이 동물들도 먹고 하는 거야 이것 받아 왜? 이것 받아 가방 보여주는 거야? 어 가방 이거 누가 사줬어? 어 강원도 할머니 이것 받아 이쁘다 이거 강원도 할머니가 다 줬다 물아 이것 받아 응 축하해 물아 이것 받아 지금 꽃 볼 생각이 없어 지금 나무니 봐 이것 받아 귀여워 다 보여주고 있어 턱 쪽 쪽 나 운동할게 나 이거 할 거야 아 이거 할 줄 알지? 이거 아빠랑 했었지? 어 잡아줘 응 안 움직이게 잡아줄게 여기 막아줘 어 맞아 이렇게 손 잡아줘야 돼 내가 부딪치지 말라고 기억력 진짜 좋아 기억력이 거의 탑 클래스야 아빠 어디 잡으랬어 손 이거 좀 크다 루다한테 어 그치 해봐 하나 둘 둘 이거 왜 누나한테 크지? 오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팔 이건 싫어 싫어? 미세요 하나 둘 셋 가만히 모아 밀어 우와 네 PT 선생님이야 회원님 네 오늘 처음 보셨어요? 자 이건 가슴 운동이에요 후 하면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후 들이마시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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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회원님 회원님 네 오늘 운동 끝나고 뭐하세요? 네 요구르트 먹으러 가실래요? 요구르트 좋아 좋아요? 어 아빠 꺼 끝나는 친구 아니죠 이렇게 루다야 꽃 만져볼래? 어 이리 와 아빠 만지게 해줄게 꽃 아프게 꺾으면 안돼? 어 살짝 만져보는 거야? 살짝 살짝 말탈 당기면 안 되고 이거봐 저기 오리가 있네 오리 아빠 엄마 오리야 그러네 오리가 있네 오리야 이거 받아 정말? 흔들흔들 하는거 봐 으아 너무 예쁘다 우와 예쁘다 예뻐? 응 달리기 와 내가 여기다 빨간 볼이야 1 2 3 5 4 4 4 에이 터로 꼬이 시작 달려 앞에 잘 봐 앞에 아빠가 더 빠르지 내가 더 빠르지 빨간 볼? 응 뭐해 으리 하하 하하하 뭐했어 거기서 여기가 꽃을 떨어진거 줏아 주고 싶었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 그것도 그렇고 다 줏어 갔나봐 에이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떨어질 꽃이 없네. 루다야 아직은 떨어질 시경이 아니래 엄마가 어떡해 어떡하긴 뭐 어떡해 못 사는 거지 아 어떡해 치아마더 와 치아마려? 간이 병기 갖고 왔잖아 근데 여기 쌀만한 데가 좀 뒤에 가서 싸자 응가도 한다고? 응가도 한다고? 아빠 망 보고 있을게 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루다야 대단해 루다 시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응가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치? 루다 잘했어 자 이거 휴대폰 혹시 안에서 갖고 왔는데 요긴하게 썼네요 잘했어 너 그 핑크색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려고? 어 그럼 루다 아까 들고 있어 가자 루다 얍 루다야 우리 아까 지나온 길이 반대편에 있어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벚꽃 아까 우리 지나온 곳이 이쪽이야 반대에 있네 여기는 벚꽃이 아니라 진달래가 잘 피어있어 개나리 아니고? 어 개나리 노란 꽃이 보이네 루다야 저 꽃이 뭐라고요? 민지예 셋 다 달래? 개나리 어? 개나리 어 개나리 루다야 저번에 엄마랑 개나리 노래 불렀잖아 어 불러봐 아 못 부르겠다 못 부르겠다 안 돼 김밥 김밥 배고파? 어 맛있는 거 사줄까? 어 뭐 먹고 싶은데? 음... 김밥 김밥 김밥? 어 그래 여러분도 꽃 많이 보십쇼 어 여기 꽃이 있네 할미꽃인가? 하하하하 할미꽃이라는데 왜? 할미꽃 그래 꽃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어디? 할미꽃이 밀고 있어 할미꽃 어디 있는데? 어디에? 여기 있잖아 어디? 할미꽃도 이뻐 할미꽃 어디 있는데? 엄마가 할미꽃이야 엄마가 할미꽃 아닌데? 그럼 엄마가 무슨 꽃인데? 엄마꽃인데? 엄마꽃이야? 응 누다이는 언니꽃이고 누다? 응 아빠꽃이고 응 나 밥 먹고 싶다 물 줘 또 물 줄게 밥 먹고 싶다고 아파 하하하하 누다야 화집 내지 마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누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보